보너가 제일 먼저 반겨주네요 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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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립 먼저 보너야! 보너야! 어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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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잤어! 보너 갔다 왔어! 이쁘라 내 새끼! 오늘 보너가 제일 먼저 반겨주네요 그러고 진양아! 잘 있었어? 잘 있었어? 진양이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엄마만 좋아하기 때문이죠 아이고 응가도 많이 쌌네 우리 아진이랑 보너가 응어를 많이 쌌어 아이 이뻐 아그신아 잘 있었어요 아진공주? 오! 어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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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진공주가 그랬어 음 잘 있었어? 아이고 잘 있었어 아! 알았어! 아진이 안녕! 아! 이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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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야진공주! 아! 왜 신났어!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신났지? 아! 그리고 저를 거들떠도 안 보는 우리 우리집 두 번째 공주 네로! 네로! 네로야! 엄마 저 거들떠 봐줄래? 엄마 왔어! 알았어! 알았어! 보너야! 자구 우리 타타랑 꼼지가 얼마나 받니? 지금 벌써 여기서부터 빠바따 따라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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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따 아이 신나! 엄마 왔어! 엄마 왔어! 오! 엄마 왔어! 오! 타따! 오! 오! 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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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왔어! 엄마 왔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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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운동 갔다 왔어! 미안해! 미안해! 따뜻해! 따뜻해!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! 우리 꿍찌는 항상 제가 나갔다 오면 저렇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물고선 저를 반기거든요? 이거 왜 이러는지 아시는 분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꿍찌! 꿍찌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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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하! 하고 싶어! 하고 싶어! 아! 아! 또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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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 끙찌! 엄마 운동 갔다 왔어! 누가 보면 엄마 한 몇 달 나갔다 온 사람 육겟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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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! 뚠뚠뚠뚠뚠뚜 알았어! X2 아이고! 신나! 미안해! 엄마 운동 갔다 왔어 운동 갔다 왔어 운동 갔다 왔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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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이아이아이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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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면 아파 파트 어디 갔다 왔어? 눈치야 재밌지? 잘 있었어? 뭐하고 있었어? 뭐하고 있었어 애기들? 아휴 힘들다 고양이 엄마 왔어 고양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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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봐 엄마 왔어 고양이 엄마 왔어 엄마 반기로 왔어? 엄마 반겨주라고? 내 새끼 고양이 아이구 좋아 애교쟁이 우리집 애교쟁이 꼬앵 꼬앵구 꼬앵구 오오 더 걸고 쭉 꼬앵구 엄마 왔어요 아이구 좋아 엄마한테 부비로 왔어? 엄마 왔어 엄마 왔어 톡톡톡톡 아구 좋아 톡톡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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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기다렸어? 오, 미안해. 엄마 나갔다 왔어. 안녕하세요, 꿍팁이. 엄마, 기다렸어? 미안해. 엄마가 다음부터 운동 한 시간만 하고 올게. 오늘 한 시간 반이나 했네, 운동을. 귀여워. 이씨, 귀여워. 귀여워. 사랑해. 애교들, 이들. 뭐야, 뭐야. 검문하는 거야? 뭐 어디 갔다 왔는지? 나갈 거야, 고양이? 어, 밥 먹으러 나갔다 와. 어, 마루야, 고양이 밥 먹으러 갔다 와. 안녕. 안녕. 고양이 밥 먹고 또 들어와, 들어와, 알았지? 저, 시크한 녀석. 아, 이뻐. 여러분, 애기들 반, 애기들이 저 오니까 그래도 엄청 좋아하네요. 항상 좀 격하긴 하지만, 너무 격쥬? 여기까지 하고,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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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